이기적 유전자 종교를 버리고 비종교인의 버스로 옮겨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고 무실론과 비종교인의 버스로 옮겨타고 있다. 사람들은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 이익과 비용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마침내 종교를 통한 이득은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천국에 대한 위안은 박테리아나 돈이나 외계인에게 기도해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종교의 비용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전투적 무실론의 주자 중 하나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개체로서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고 주장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유전자의 복사본을 계속 보존시켜줄 생존기계, 즉 프로그램된 로봇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기계의 척도에 불과한가?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왜 자연선택과 이기적인 유전자는 왜 천살의 소명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만물의 영장. 그들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인간은 단지 로봇에 불과하며 자연선택의 결과로 나온 물질이라고 폄하해도 사람들은 이 책에 열광했다. 진화론은 사람을 고귀한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 물질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크모노는 우주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다라고 주장해서 유명세를 치렀다. 그러나 유전자는 정보의 꾸러미이지 물질 자체가 아니다. 정보가 물질에서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가? 단순한 것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는가? 유전자는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일 수 없다. 그것은 원자가 질투하거나 사과가 배를 질투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자연이나 유전자가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창조론은 정교하고 자자손손 보존하게 프로그램된 DNA의 염기서열을 하나님의 신성한 설계가 보존된 것으로 본다. 염기서열은 유전 정보를 추가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는 센트럴 도구마이며 그 자체로 진화론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는 또 만들어진 신에서 신의 존재는 인간의 망상일 뿐이라며 신은 없고 비이성적인 믿음만 남았다라며 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논증한다. 예수는 실존했겠지만 성경 이야기는 사실 아닐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종교가 과학을 거론하지 말라고 주장하는데 역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을 논하는 것은 오류가 아닌가. 그는 신이 없는 진화론을 신학으로 전환했다. 왜 도킨스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 계속 신을 주제로 책을 쓰면서 신의 언저리에 머무는 것일까. 또 다른 천문학자이자 무실론자로 62세에 작고한 칼세이거는 코스모스에서 우주의 시작이 진화론적 관점에 우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다. 약 138억 년 전 고온 고밀도인 원시의 작은 점에서 빅뱅을 통한 급격한 팽창을 하게 되고 초기 우주가 식으면서 입자가 생겨났다고 믿는다. 우주의 시작을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궁색하거나 비과학적이지 않는가. 인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코스모스의 광대한 신비와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며 살아간다. 지구에서 관찰 가능한 은하가 약 1011억 개가 있는데 한 개의 은하에는 보통 천만 개에서 일조 개의 별이 있다. 1011억 개의 은하에는 3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별이 있다. 많은 은하와 별들이 작은 점에서 나왔는데 최초의 알은 왜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른다고 한다. 우주는 합리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들의 이론에는 과학의 지평을 넘어 과장과 맹점과 순삭과 단순화가 존재한다. 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색허성과 백성외성, 중성자별, 블랙홀로 일생을 마감하니 우주 또한 영원하지 않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실론자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과학적 판단이 아니다. 과학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에 비해 인류의 역사는 1만 년도 채 되지 않는다. 신기하게도 인간 문명의 역사는 성경의 연대기와 일치한다. 무실론자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말기식도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약 1년간 죽음에 대해 사색을 하다가 신 없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저술하고 2011년 작과였다. 신을 부정하며 무실론자로 살아온 그는 신에게 베팅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일관했다. 히친스가 끝까지 무실론을 견지한 비결은 죽음에 대해 무관심이었다고 한다.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왔을 때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을 믿으란 말인가? 정말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까? 왜 모든 것들이 지금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있는 것일까? 신이 없으면 좋은 점, 나쁜 점. 만약 신이 없다면 죽음으로 사람은 끝이다. 지옥이 없으니 좋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좋다. 영혼? 신? 하하하. 만약 신이 있다면 두 번째 영혼한 삶이 시작된다.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리얼라이프.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무실론자가 죽는 날의 두려움. 죽어보니 마귀의 능글눥글한 얼굴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속았구나. 알게 될까 봐 두렵다. 죽어보니 여전히 내가 존재한다.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렵다. 죽어보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즉시 알게 될까 두렵다.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죽어보니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렵다. 그곳에서 영생을 보내야 한다니. 적극적 무실론자인 히친스도 칼 세이건도 죽었다. 신이 없다는 거짓말로 명성과 재물을 얻은 토킨스도 이제 41년 생이니 80세가 되었다.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육체는 점점 쇄약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론 유다를 두고 이렇게 평하셨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예수의 지옥에 대한 묘사는 참혹하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또 지옥 얘기냐. 그러나 사람이 지옥에서 영생을 보낸다면 잠깐의 영화로운 이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글도 비종교인을 적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도록 안내할 뿐이다. 가장 큰 사랑과 배려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영원전부터 천국에 계셨고 사람으로 잠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 누구보다 지옥의 참상과 천국의 영광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는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도 천국에 관한 것이었고 지옥은 절대 피해야 할 것을 경고하셨다. 너나 잘 믿으세요. 당신들의 행위를 보니 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의 존재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부터 있었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신은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믿음은 망상이라고 설득하는 많은 유혹이 널려 있다. 사람들이 덫에 걸리고 올무에 빠져 지옥으로 떨어진다. 무신론이 주는 형의상학적 안락함 때문에 신을 부정하며 위안을 찾는 것은 우울한 세계관이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자연선택 때문이다. 그들의 유일한 대답이다. 러셀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증거가 불충분했어요라고 말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다. 모든 증거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성경에 있다. 하나님이 아무 정보나 증거 없이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심지어 신이 직접 땅에 와서 증거하였다. 그러나 토킨스의 책은 읽을지언정 베스트셀러 성경은 읽지 않는다. 무신론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 그들의 영혼은 주인의 선택에 소름끼치는 비명을 질러댄다. 사람 살려 경찰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있는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